목숨 한 벗개 있어 하나 이것도 있어 한 벗개 땡큐 나 이것만 하고 끌거야 잠깐 아 김진우 때문에 들켰다 아 맞네 우리 발소리 우리 큰소리 해서 들켰다 목소리 아이씨 나있네 진호가 도망가자 여기 사람 있어요! 러스트를 플레이 누르면 그 이름이 써져 있는게 있어 아 오케이 잠시만 똑같이 생겼어 이거 적극에 와요? 러스트로 카테고리 하지마 게임됨으로 해 망해요 그러면 러스트로 하면 외국인이 와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들 죽이려고 외국인들 와 어 저 왔습니다 저 이거 오케이 다시 만나요 러스트로 만나요 브랜든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 다시 만나요 나는 왜 살았고 쟤네 왜 저기서 죽었냐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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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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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여기 어 뭐야 그러네 철문을 바꿀까 우리? 저는 아 철문 바꾸자 문 밑에 계단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혐해 왜 그거 못 뛰어? 근절이 아프 unas 관절이 안좋아요 아 꼭 하나야 라나의 나의 확인 하하하하하하 많이 올드하잖아 우리같은 젊은이들은 이해할수 없다고 야 이 동갑 조용히 넘어가는거 말해 awfully 무슨소리 하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열력은 비슷할지 몰라도 producing 다같이 디스코드방에서 모바일로 자고 일어나가지고 깨집parents 하하하하 너 진짜 전혀 하하하하 팀워크를 기득하기에 하하하하하하 어쩐지 똘봉이랑 진흥윤이랑 이렇게 해갖고 마이크 끄고 차빈 계속 잇더라 차빈 코 엄청 보이잖아 차빈은 마이크도 안 껐다라 저 자면서 욕하던데?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면서 욕하고 그러네 아니 너 안 보였는데 자른데 어떻게 알아? 유아 이씨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제 제 제 제 제 제 제 내 팔 제 제 화이상 배그를 못해 제 제 제 제 제 제 제 맛있다! 진짜 달아요! 처음 해본 것 같으면 괜찮지? 네? 처음 해보는 것 같으면 괜찮냐고! 에이씨... 네! 인정! 진짜 맛있어요! 그럼 이제 촬영 계획 따보자! 촬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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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! 촬영 계획! 촬영! 러스트 땡! 누가 바람피는지 딱 알 수 있거든요? 왜냐면 모든 스트리머가 다 방송을 켜기 때문에 조심 잘 하시라고! 내 방송을 볼 필요는 없어! 하지만 내 방송을 볼 필요는 없지만 내 방송을 보자는 생각할 수 있겠죠? 이 시기 이상해! 에이! 못 나가야 돼! 오오오! 그만해요! 그만 때려요! 못 하겠어요! 헐! 못 하겠어요! 헐! 못 하겠어요!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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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! 내가 깜짝 놀라게 해볼게! 사람들이 를 하면 만드세요 누가 바로 나쁘는데 뭐 생각해 어 이따 갔다 왔다 왔다 로 뭐야 진짜 있다 거기서 비가 옮길 때 그 오시네요 4 4부 아 좀 아예 없네 그냥 말해 냐 별걸이요 록스 한해 보는 게 그렇게 예쁘더라 음 인정이지 아노를 러스 접속했는데 접속하자마자 재밌더라 잘 보여서 썸만 했네 재밌어? 인정이지. 은혜 나랑 달 구경할래? 그럴까? 어, 일로와. 집 앞이야. 이쪽으로 와라 뛰고 있어. 나나에게도 분석이 있다. 일로와. 나 2만원 걸렸다. 근데 네온테트라가 뭐야? 네온테트라는 테트라의 외국.. 어? 뭐지? 29만원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. 아니. 아니. 먼저가서 자리먹어 놀랐더니 이제 또 라인 타고 뛰어야되네. 이게 뭐야 이게. 이게 뭐야 뭐야. 이거 렉 때문에 떨어진거네. 밀자. I did. You just push up, Ma? Yeah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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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 놀지요? 그.. 제 기억이에요 공교롭게 또 몸 안에 기름통이 있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누구 좀 공교롭죠? 구독나마 감사합니다 어 뭐야? 갈라고 했는데 저기 또 뭐 있네요? 정말 공교롭고 저기 두 개나 더 있네요 뭐지? 왜 이렇게 많노? 이걸로 합시다 이제 총알이 아까기 시작해 보였는데? 어니? 군데군데 이렇게 빨간색이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느낌이여서 콜드스톤은 매장으로 안입고 특강 카페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 근데 거기까지 귀찮아 파인트면요 웬만하냐면 파인트인데 파인트가 사실 투기보다 좀 작을걸? 내 기억이 맞다면 베라 파인트급이 아니라 그냥 베라 파인트도 파인트라서 그 만큼 주는 거잖아 나나야 왜 파인트 크기 몰라져 왜 이렇게 파인트에 관심이 없어? 파인트는 파인트냐 파인트 자체가 크기의 단이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? 파인트는 그 자체가 파인트라는 뜻이냐 파인트가 파인트만큼 준다는 거야 이래서 밑업밤이 안 돼 네네 양님 네 저희 이런 말 꺼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 그러면 이런 말 당혹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어머 어머 저 이 말 놓을까요? 어머 좋아요 이 말 놓는 것부터 시작해 좋아 나 근데 진짜 부끄러워 나 진짜 얼굴 빨개진 건 뭐지? 현실에서 현실에 내가 빨개졌어 미쳤다 구련던 나 궁금한 거 있어 나나 형님 남자친구 생기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을까? 왜 걱정돼요? 슬퍼할까봐 내가 슬퍼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? 뭔 소리야? 응 김진우가 슬퍼할까봐 걱정든가? 뭔 XX같은 소리예요 자꾸 말을 점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데 아 나 여자들이 나이 더 좋아하네 큰일이네 진짜 아예 없으면 슬플 것 같아 아 그래? 은혜 아니요? 안뇨 노탁해와 다 말도 큰일인데 뭐 아니 XX 방금 키우는 거 다 더 억울하네 아 말도 크는데 물 떨었잖아 우리 진우한테 잘 해주자 귀엽잖아 그래?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귀여움봤네 칠재 가리는 것도 귀여워 말을 왜 저렇게 하지는? 현대랜가 뭔가 그거야? 어 그건 같아 여린아이야 저렇게 말하지마 뭔가 좀 여리긴 하지 적당히 할게 오빠 망상해하지 말고 맞아 진우야 와 너네가 옷바라해주네 번호같다 이거 그이 여기서 안노보내네 알겠으니까 적당히들 하시고 오토체스 부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